새로운 투숙객이 체크인 중이래. 눈에 들어온 사람이 혹시 있었어? 있다. 뭐 때문에 눈에 들어왔어? 웃는 게 예뻐서. 제일 하고 싶었던 거 있어? 데이트요. 몰표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신사당하기 때문에. 남사친 여사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잠시적인 연애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. 사랑을 찾아서 오신 거예요? 네, 저는 맞아요. 궁금했어요. 여기서 꼭 뭔가를 찾을 것 같은 거예요. 마음을 바꿔보려고. 더 경쟁이 될 수도 있겠다.